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소중한 큰둥이들 골드 차일러! 저랑 너무 잘 맞아요. 아니 형은 귀엽잖아요. 제가 많이 아끼는 동생입니다. 흔들린 우정이네. 정말 허세 대박이다. 저 숙소 가서 좀 많이 맞았거든요. 뭐 불만 있으면 먼저 태어나든가. 형은 형이고 나는 나다. 화가 많아서 그래 화가 많아서.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? 아멘!